하나, 호흡에 힘을 하시고, 배임 업! 허리 펴고, 놓고 하나 더, 하나 더 마지막 집중 허리 펴고 놓고, 하나, 둘 다시 묵직해야지, 또 자세가 잘 잡히는가 허리 펴고, 배에 힘 넣고 중심이, 그렇지 가슴 들어야 돼, 허리 펴고, 그렇지 쓱 그렇지 하나, 다시 내려놓고 허리 펴고 뒤꿈치 향 가슴 들고 눌러, 다리 그렇지 둘 셋 하나만 더 하자 팔을, 여기 봐봐 정강에서 이렇게 먼저 당기지마 당기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밀리잖아 펴고 있어도 돼, 괜찮아 몸이 가야지 팔을 펴서 자, 다리로 눌러주고 골반이 앞으로 골반이 앞으로, 그렇지 귀 가야지, 조금 낫다 하나, 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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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점프 그렇지 지금 팔을 먼저 써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펴야 돼 하나, 둘, 점프 하나 그렇지, 두 개만 더 해보자 자, 호흡 들어 마시고 딱 배 힘주고 잠고 업 힘주고 점프 그렇지 그렇지 놓고 팔꿈치 들어야지 쇄골에 너무 많은데 어깨에다 하나 하나, 둘 점프 그렇지 하나만 더 오케이 다시 다리 모으고 뒤꿈치 모으고 무릎 바깥으로 배 힘 딱 집중 눌러주고 점프 하나, 둘 굿자